다음은 카메라 출동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개찰구를 통하지 않고 철책을 넘어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철책을 넘는 동작은 세련되어 있으나 아침 운동치고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한 손에 우산과 가방을 들고 철책을 넘고 있는 청년은 체조경기의 평균대 묘기를 보여줍니다 여자 선수도 출전했습니다 여기서 넘으셨는데 벨차페는 가지고 있어요? 벨차페요? 네 좀 볼까요? 지금 저한테는 없어요 자신만 편하다면 남의 시간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